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옴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에 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오랜만에 돌아온 니가 거기서 왜 나와 시리즈 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얼마 안되는 돈 주고 샀는데 알고보니 뭐 명품이었다 뭐 이런거 여러분 간간히 나오잖아요 뉴스에 이거는 뭐 오늘날 소개해드릴 흉상 이거는 뭐 거의 뭐 역대급 인것 같습니다 기사를 볼까요 그리고 또 그 결말도 좀 재밌어요 볼까요 자 미국에서 4만원에 거래된 골동품 조각상이 2000년 세월을 간직한 고대 로마의 유물이다 2000년 전 유물이라는 거죠 2000년 언제쯤이야 그러면 2000년이면은 뭐 서기 한 20년 30년 이때 그러니까 뭐 에 로마가 공화정에서 이제 왕정이 돼가던 시기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볼까요 뉴욕타임즈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4년전에 34.99달러 44,000원 정도에 판매된 대비속 흉상이 로마시대 유물로 밝혀졌다 그런데 독일로 반환될 예정이래요 또다시 독일로 왜 하필이면 또 독일일까요 이탈리아도 아니고 이걸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저 그런 조각상 정도로만 보였던 이 흉상의 비밀은 골동품 딜러인 로라영 덕분에 드러났다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여자분 지금 그 통 통상과 같이 동상이 아니죠 이거 뭐라 그러나 석상과 같이 대리석상이죠 그것까지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분이 지금 4달러에 구입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골동품을 본 순간 범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로마 흉상 이미지와 이렇게 여러가지 그 이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구글 같은 거 구글링 하면 근데 어 보니까 이거 진짜 유물이겠는데 이렇게 해서 아 눈썰미가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는 이 골동품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그런데 경매업 업체를 통해서 소더비 뭐 이런 데 연락해 가지고 이 조각상의 정체를 밝히는 작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 놀랍게도 기원전 1세기 말이나 기원 후 1세기 초로 추정되는 고대 로마 유물이었고 이것은 19세기 독일 바이에른 왕가의 수집품이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 왕가가 이걸 수집을 했는데 그럼 어떠한 경위로 미국으로 넘어갔을까요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그것도 독일의 바이에른 왕가라면 뭐 허투루 내주진 않을 텐데요 그죠 그래서 이 흉상의 모델은 고대 로마 내전 당시 줄리어스 시저에게 패한 폼페이우스의 아들 아니면 또는 게르만 지역을 점령했던 로망군 사령관 중 하나로 추정이 된다 그런데 독일의 바이에른 주 정부의 후속 연구에 따르면 바이에른 왕국 루트비 1세라고 하는 사람이 1883년에 이 유물을 로마식 별장인 폼페이아눔 뜰에서 정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폼페이아눔 이라는 곳인데 독일의 바이에른 왕가 사람이 보니까 지금 이탈리아식으로 이렇게 장식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뜰에도 뭐 이탈리아 조각선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선가 구입을 하셨겠죠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폼페이아눔이 연합군에 폭격을 당한 다음에 미군에 의해서 점령됐다 그래서 미군 병사가 이 흉상을 독일에서 미국으로 가져왔을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이 전승국이었던 미국이 딱 가보니까 아주 그럴듯한 흉상이 있어서 가져간 게 보겠죠 일종의 전리품으로써 그런 거 많잖아요 폐전국은 뭐 폐전국의 숙명이라고 할까 그런 거죠 약탈도 당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예전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드라마가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 거기 보면 거기서 나오는 그 미국은 미군 병사들이나 아니면 장교들이 독일 지역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막 은식기 같은거 독일에 그런거 막 뺏어서 자기 집으로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것 처럼 이것도 미군 병사가 이렇게 밀반출을 했겠죠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가져와서 가져오긴 했는데 딱 보니 그 보니까 아이 뭐 얼마큼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방치를 해 닦았다가 이렇게 벼룩시장 같은데 와서 팔린 거겠죠 그래서 바이엘은 내 주정부가 이거 우리 재산이다 그래서 다시 돌려달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0 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분이 이거 팔지 않고 반환을 했다고 하네요 훈훈하게 끝났네요 그래서 담요성 수수료만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만약에 이거 진품이니까 판다고 해도 최소 뭐 몇억은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로라형 이라는 분이 운화재 같은 것에 대한 식견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에티켓도 있는 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래서 예술품 절도와 전쟁 중 약타는 범죄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행위에 동참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팔 수 팔지 않고 반환하겠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유물을 보관 중인 텍사스주 세난토니오 미술관이 내년 5월까지 전시를 한 다음에 독일에 반환한다고 합니다 훈훈하게 끝났네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세상에는 참 여러 사람들도 있고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유물들도 많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발견하려면 눈썰미가 좋아야 된다 평소에 좀 이런 것에 문화적인 것에도 관심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니가 거기서 왜 나와 시리즈 또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구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